지금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. 60년 전통의 모란민속 오일장 상인들로 꽉 차있는데요.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맨 뒤에서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김장 준비하는 식인데 여기는 의성마늘이 28,000원 한양종자 겉불이 땅콩 아몬드 여기 모든 건과류들은 지금 다 총집합을 한 것 같습니다. 고구마 여기 많은 자국들이 지금 있고요. 메주가루까지 서리태 흥미 외국산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. 여기서 직접 엿기름을 가는 것 같습니다. 대추도 보이고 고구마 참고 오일장 고구마 지구 여기는 고추 어떻게 파시나요 고추 어떻게 파세요 그건 뭐 큰 으로 600g 이 얘가 15,000원 이고 요거 12,000원 아 아 고추 그러면 4,000원 30,000원 얼마나 사시게요 아니 물어보니 이게 어디고 채 이건 무주 음 딴 친구보다 싸네에 절축보다 저쪽 밖에 여기는 장에 그냥 오셔가지고 파시는 거라 인삼 한근 300g 한채가 24,000원 이게 이름이 뭐예요 아 천산용 한폭만요 허리가 아프고 모르겠지 헛되어졌네 약이라서 그래 14,000원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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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시장다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샘비 과자 종류 사탕 직접 만났고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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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네 이쪽에는 의류 상가가 쭉 되어 있구요 각종 그릇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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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주 nigga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는 각종 새들이 예 아 귀여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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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물지는 않네. 물지는 않네. 얘네도 원래 물거든. 근데 얘는 안 문다고. 원래 박자가 피네. 나이가 먹으면 다 물라고 해. 근데 얘는 안 물어. 어미가 있는 줄도 안 물더라고. 애가 다 말하면 애완지가 될 것 같아. 애는 만들어줘야 돼. 지석. 애완지가 할 수 있다. 안 물어, 얘네. 골고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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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종 닭들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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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ORYLOS 우와. ة. 메귀도 있고. 고마워 1만원짜리 아 이건 논개죠? 네 참개입니다 참개? 이거 어떻게 파시는거에요? 7호에 3만원이요 어 1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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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건이 다르죠? 이거 어디꺼에요? 가평꺼입니다 이거 뭐야? 양식 15,000원 안 비싸요? 아니 이거 이건 엄마 반팔 입을때 2만 5,000원 나가고 이제 조금 더 두꺼운 옷 입으시면 3만원 나가야 돼 물에 들어가는게 얼마나 추운줄 알아 참아보이네 아 강아지 아 강아지 어휴 얘넘들은 태어난지 얼마 안됐나봐요 얘네들 두달 아 아이고 사람으로 사람으로 그래서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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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는 뭐예요? 넓죠? 간인가? 지라예요 지라? 평생먹을 때 안 먹어 난 무척 가려 이렇게 봄 이럴때는 아예 없어요 자리가? 국물 내장이 어디있어? 예예 하하하 못하는 사람이 많이 된대 여기로 걸렸어 이따 된장국물 필요한거예요 하시면 끝나요 그냥 아 그 일찍 끝나는구나 잠깐만 할때는 못해요 아아 그렇지 먹자판이 돼버려 여기는 요리가 뭐예요 여기? 오리요 오리 아 여기도 소주값만 받는대죠? 예이 장마다 1차 2차 장마다 1차 2차 3차 저기서는 아 이게 막 짐이 모락모락 나고 아 이게 막 짐이 모락모락 나고 아 아 이거는 뭐예요? 아 메추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메추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년 하셨어요? 아 40년? 네 아 한석봉 어머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아 진짜 아주 균일하게 잘 쓰시네 역시 40년 내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이 자리에서 40년? 아니죠 저 회사하자인데 여기 자리에 임긴데요 아 옮긴 이후로도 계속 쭉 하시는거죠 네 계속 하시는거죠 아 예 칼국수는 얼마씩 파시는거에요? 5,000원씩 5,000원 네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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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Koch 6,000원 5,000원 6,000원 Desktop 12,000원 10,000원 50,000원 고춧가루 모금직스러웠습니다 여기 한 장이 4천원 6천원 depiction of rice 호물이 들어가는 거구나 주문합니다 아까봐 여기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리창 돼지껍데기 보리창 보리창이 어디 부분이야 몰라요 또 다른 부위는요 콩파다구요 콩 아 아 술안주로는 최고네 잘 구워지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래요 꽃같아 소창 그 다음에 보리 아 그렇게 되는거에요 예 도리도리가 생긴게 아주 이쁘게 생겼네 잘르는게 조금 서툴르네 오늘 오신거 같애 네 그렇죠 그런거 같애 아 바로 해볼라고 배우신다고 아 그렇구나 어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수집뿐 점심 으 사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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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은지